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치 세력의 하수인일 것이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훔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투표 이전에 득표수 조작 표수만큼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2017년 대선부터 그때까지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한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 숫자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그런 후보가 받은 득표수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가 일어났을 때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이렇게 소각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새로 사전투표지 당일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득표수 숫자에 딱 맞춰서 뭐죠? 새 투표함을 갈아치운 다음에 여러분들 법원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예를 들면 김태우 후보가 재검표를 신청해서 표를 까게 되면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제 보기에는 사전투표냐 사전투표지를 다 미리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방법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매포를 조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정해져 있었잖아요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러면 그것을 엑셀파일로 돌리게 되면 가양1동에서 매포를 진교훈표를 집어넣고 가양2동에서 매포를 집어넣고 염창동에서 매포를 집어넣고 이게 딱 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후보표도 매포를 만들고 누구표도 매포를 만들지만 이번은 전부 다 진교훈 후보표만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조작이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된 겁니다 이제 이제는 4월 10일 총선은 선거 결과가 나오면 확연하게 되겠지만 제가 예상할 때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실시가 되기 때 한 달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착하게 그것에 맞춰 가지고 뭐죠 사전에 표들이 다 제조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앞에는 뭐 이제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3월 17일 기사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장재원 씨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당시에 손수조 손 누구죠 손수조 씨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씨를 픽합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박근혜 퀴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수조 씨가 나왔던 선거 이 선거가 보시게 되면 장재원 씨는 손을 안 댔습니다 장재원 씨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에서도 더블당 후보가 표를 조작한 겁니다 손수조의 표를 훔쳐 가지고 배 재정안께 옮긴 겁니다 20%를 훔친 겁니다 조작값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장재원은 여러분들 손을 안 대고 무소속으로 나왔고 손수조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함께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의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죠 정당 차원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벌써 이때 어마어마하게 축적돼 있었던 겁니다 표를 훔치는 것은 표를 훔치는 노하우가 선간인 내에 이미 2016년 총선에서 내놓고 하지 않았지만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원하는 것만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손수조실에게 20%를 조작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3번 3번은 1번 2번 3번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작값 20%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한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장재원 씨가 워낙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조작하든 조작하지 않든 간에 장재원 씨가 압도적으로 4만 2922표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손수조는 조작을 안 했으면 3만 1377표를 받았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3만 463표로 줄어들게 만들고 거기서 확보된 도덕질한 것을 더불 민주당 배재정 함께 옮겨준 겁니다 배재정은 조작 안 했으면 4만 140표인데 조작을 해 가지고 4만 1054표로 올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재원 씨는 조작을 안 했다는 거 하고 그런데 표이동이 최누리당에서 더불당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6년도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덕표수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만 내놓고 부정성을 안 저지른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이렇게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손수조 여기는 손수조 배재정 장재원인데 장재원은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0장을 장재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작되기 이전 상태에서도 100장당 20장 0.20%입니다 그런데 손수조는 조작하기 이전에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1장을 받았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18장으로 쪼그라들고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는 조작하기 이전에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1장을 받았는데 그런데 조작을 해 가지고 24장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그런 의미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그런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은 2017년 대선부터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6년 여러분들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 명확한 부정선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일단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이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 조작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손수조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23% 당일투표 득표율 27% 벌써 이러면 한 4%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배제정 사전투표 득표율 41% 당일투표율 35% 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값 마이너스 3.9% 플러스 3.9%를 가장 뭐죠 차이값이 작은 상태로 옮겨가는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조작값이 발견된 당시를 보시게 되면 손수조의 차이값은 플러스 0.7%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는 마이너스 0.7%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정선거 하게 되면은 그래서 선관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손수조한테서 동별로 몇 표씩 훔쳤는지가 이게 다 나오거든요 총 훔친 거는 913.60표니까 914표를 훔친 건데 이거는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조작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찾아낸 그런 조작값을 다 원위치시켜주고 나면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를 완전히 갖고 노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를 9번 한 겁니다 2017년 대선 부터 그런데 그전에도 했을 겁니다 지금 2016년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걸 다 덮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든든한 선거관리위원회 뒷벽행에 해당하는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이번에도 국힘당이 그냥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한 거 하니까 선관위님께서 알아서 이번에도 열심히 잘 조작해서 더블장 형님들을 당선시켜주는데 협책한 공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책은 먹고 사는 공적기관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 민족이 여러분들 이렇게 악한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밝히게 다 밝혀졌는데 검찰 대법관 경찰 대통령실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여러분들 공천을 받은 이 인선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주호영 함께 옮긴 것이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인선 후보의 표를 1169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주호영 함께 플러스 1169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선관위한테 뭐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부탁을 받았던지 이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예당 공천탄략 주호영 무소속 출마 가능성 시사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다 나온 겁니다 조작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이 인선 새누리당 후보한테 훔쳐가지고 표를 주호영한테 대해 준 거예요 물론 표를 훔치지 않더라도 주호영이 당선됐을 겁니다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니까 이게 분석하면 20%가 나오는 거죠 2020년 2016년도에 여기도 여러분들 20%고 그다음에 사상구도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2024년 총선은 다 시침이 떼고 있지만 야무지게 부정성가 할 겁니다 그것도 신종 부정성가 수법 사전투표일 벙튀길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엉터리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막아가지고 다음에는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람 세상인데 이게 다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짐승들 세상이라 해서 좀 그거 합니다마는 말이 다른 말이 별로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쿡 찍어서 당선시켜 줄 수 있고 누구를 쿡 찍어서 낙선시켜 줄 수 있고 누구를 억수로 여러분들 큰 폭으로 패배시킬 수 있고 대충 여러분들 패배시킬 수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토요일날 토요일날 방송에서 윤 대통령 관련된 것을 여러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어떤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남긴 민심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매일 자기가 생각하고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발신할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 발신 기회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분들 걸 다 읽었습니다 읽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대안도 들어있고 진단도 들어있고 전망도 다 들어있고 아쉬움도 들어있고 분노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소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역사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입을 닫고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분은 결론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해가지고 선거부정 문제를 윤 대통령께서 은폐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다 이런 세상에 냉정한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10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건은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눈을 감고 그냥 외면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그냥 침묵한다고 해가지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깍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려놓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려놓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가 여러분들 딴 사람한테 안 보이는 줄 알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뭡니까 언급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를 못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청룡님은 다른 것은 대통령께서 달변이신데 4.15 총선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과묵하게 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다를 떨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다무는 것은 본인이 크게 뒤가 구리다른 증거입니다 아마도 꿈에서는 부정선거 수사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저도 이 점을 지적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때로는 59분 1분 여러분들 듣고 50분 말씀하시고 1시간 59분 이런 별명들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다변 말씀을 하시기를 좋아하는 대개 자리가 올라가고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분이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변인 분이 선거 부정 문제만 나오면 그냥 입을 닿는 정도가 아니고 지나칠 정도로 오버액션을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분 말씀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것을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대통령께 있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W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꽉 담은 입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강제로 벌릴 수는 없는 걸까요 모든 국민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윤 대통령의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최소 60% 이상 정도는 여러분들 이 대통령의 과도할 정도의 침묵에 대해서 의아심과 궁금함을 갖고 있을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적당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할 정도로 침묵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뭡니까 범죄심리학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본인이 입을 과도하게 다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규황님께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부정선거로 4.15 총선에 패배한다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12월 27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성미문을 읽는 것처럼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국민의힘이 양보한 부분을 쏙 빼버린 그런 투개표 그런 개선안이 더더욱 여러분들 아쉬운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국민 대다수는 숨이 막힙니다 불안합니다 힘이 있으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을 믿었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역시나입니까 이게 보통 선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심적 상태일 겁니다 숨이 막힌다 불안하다 힘이 있으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이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성현님은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파헤치기를 바래서 윤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성현님 말씀처럼 기가 막히는 세상이 된 거죠 어떻게 세상에 여러분들 교육을 제대로 받은 나라의 지도청 인사들이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뭐죠 처절할 정도로 깔아뭉길 수 있는가 나라의 지도청 인사뿐만 아니고 언론계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비양심적이고 비사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냐 공 박사 왜 이리 조급한가 지금 얘기는 괴변으로 들립니다 선거 부정 문제가 워낙 큰 문제라서 총선으로 여당 압승한 이후에 힘을 갖춘 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어야 할 듯 합니다 이 h님은 거의 정신이 나간 거죠 어떻게 이기는데 의 h 어떻게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과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선거 부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겨 이런 행편없는 사람들이 가다보면 가끔 있습니다 다음에 총선을 이긴 다음에 부정선거를 대통령께서 다루실 겁니다 어떻게 이기는데 선거를 뭔가 숫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선거를 이기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당신 눈에는 선거를 지자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죠 한 분께서 당신의 방조는 이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국민적 큰 재앙에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책임입니다 부정선거 주범 선관위의 작태를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관과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희망적 기대를 하셨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항을 안 할 걸로 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좀 더 현명하다면 대통령 이전에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을 뽑아준 다음에는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옛날에는 우습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앙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4.15 총선에서 가장 열심히 사람들이 은퇴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이 그러다 그거가 전부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라가 여러분들 어렵게 일어선 걸 보셨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자손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나서시는 거고 젊은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서 관심이 없다는 또 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게 전부의 이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예 정의나 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제에 대해서 누구도 비용을 치를 그런 의사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재홍님입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거부정에 대해서 함구할 것으로 봅니다 결론은 국민들이 정부에 강하게 지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재임이 끝나는 날까지 입을 다물 걸로 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런 남자의 특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기적적으로 회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적도 기적적으로도 불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서 위조투표제를 만드는 그것을 금지시키는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냥 관찰을 못 시키는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공정선거를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본인 재임하고 3번의 선거가 모두 다 도덕질 당했음에 불구하고 한 말씀도 안 하신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을 왜 택했던가 공정과 정의가 있는 사람이고 정치를 잘했어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망가져가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잘못된 적배를 청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서 정권교체의 여망이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정치를 하다 보니 부정선거도 공평하고 공정함도 그대로 선계된 잘못된 정책도 부정선거도 지난 정권과 하나 변함없는 정치 속에 국민들은 쏘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정치적 건은 부채가 전혀 없는 분이고 또 정치판에서 원래 여러분들 성장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을 견제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지만 어쨌든 적을 많이 양산시킬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와신또의 이런 셈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그건 본인의 성향이니까 본인 스타일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덕택에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 사기 세력들의 그냥 일당 지배체제에 놓인 것이 너무나 아쉬운 거죠 부정선거를 용건님은 바로잡지 않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면을 받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국민의힘 대표로 끝나게 되면 그전까지 대통령은 우리가 근소한 자위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같은 오판이 엑스포 유치도 일어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한동훈 씨 한께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힘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 관계니까 그렇게 상황을 오판하는 겁니다 덕표수 조작합회 장사가 없습니다 덕표수 조작합회 한동훈도 있을 수가 없고 덕표수 조작합회 윤석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너무나 관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 실패 같은 그런 기막힌 일이 대패가 일어나는 119대 20인가 20매치인가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오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줬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것은 부정선거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거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2024년 4월 10일 대선에 총선에서 지금 상태의 위조투표지 양산이 가능한 체제 하에서는 대패를 할 것이고 대통령은 탄핵으로 내몰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기계를 가지고 숫자를 조작하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기계를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전만 하더라도 현재 정부와 여당의 신랄 같은 기대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저희는 회의적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외면으로 시작해서 5.18 정신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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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현 정권이 보이는 현관은 더할 나이 없이 끔찍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 박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외친 공정과 상식 허공 속의 메아리뿐입니다 그저 5년만 이레저레 대통령으로 특금만 누리고 임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존재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후보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외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현재 부정선거 상황을 투표 관리 간 개인 인감 날인도 관찰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 그대로 간다면 200석 이상이 된 민주당에 당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엄청난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마지막 최후 권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분은 좀 더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 사회에서 최상의 가치의 실현은 선거의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은 저의 간절한 선거의 자유를 구현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부디 저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민초들이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시스템이 약간 불안전한 거니까 조금 손을 본 다음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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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상대방 후보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츠리하고 더해주는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훨씬 더 간편하고 강력한 통합선거인명부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임의적으로 그냥 뻥튀기로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 확보하고 그것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는 아주 기발난 그런 방법을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서도 가장 제가 볼 때는 심한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기반이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특별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예상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건너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 보시게 되면 일단 좌파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냥 눈감아 준다는 것을 모른 채 한다는 것이 분노가침입니다. 이렇게 어제 나간 방송을 보시고 남긴 민초들의 발언은 어느 전문가보다 예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예상대로 더불당이 압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게 되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걸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dc님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누구든지 머리가 달린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미래거든요. 희준님은 대통령은 왜 선거관리위원회 재반 문제에 침묵하십니까 말만 번드려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침묵도 그냥 단순한 침묵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침묵을 하는 거죠. 지나칠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4월 총선 민주당 200석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그때가 되면 모두가 다 외면할 것입니다. 권력을 줄 때 왜 뭐만 먹었느냐 부정선거는 피하고 한동훈 씨는 정말 우습고 봉창만 두드리니 부정선거 공부는 피하고 기가 찹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권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대통령도 외면하시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외면하기 때문에 그냥 필패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제 말씀의 요지는 그냥 냉정하게 일어날 상황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는 겁니다. 본질과 핵심을 위반하게 외면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미경님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는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 실상이 알려지게 되면 그 분노를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까꿍처럼 있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많이 외쳐서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언급을 안 하십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이익이 있어서 침묵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비용을 줄이거나 이익을 높이거나 그런 행위가 항상 개입돼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정선거에 왜 방치하고 침묵하고 있는지 이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열 번째 부정선거가 불보듯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냥 모두가 침묵만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나리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홉 번의 부정선거가 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특표소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모두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특표소 조작으로 점철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윤 대통령 공직선거가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조작이 심해지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대통령이 침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이 최대전을 실시됐던 선거에서는 조작값이 아주 낮아서 선거 사기 시력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봤지만 대통령이 침묵하니까 기고만장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무려 34.7% 그러니까 4.15 총선이 25%였는데 34.7% 정도 조작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인 요한 씨의 핵심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사람들이 시선을 다 돌린 겁니다. 대통령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저는 피할 수가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책임지실 겁니다. 정치 초년생이 내뱉는 운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한동훈 씨입니다. 대중영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과 역사인식 마지막으로 이게 무척 중요한 부분인데 보수진영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즉 보수진영은 더 이상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수진영도 더 이상 한동훈이 불어대는 피리소리에 놀아난 들지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의 행보가 기대보다는 훨씬 더 아마추어적이고 유치한 거죠. 실력이 그렇게 금세 드러나는 겁니다. 처가가 신정을 셌서 모임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 이후의 부정성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소위 명문대에 나왔다는 4명의 의견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구동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더 배워 머리가 찼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리가 없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으며 소위 자기 지식만으로 판단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근본적으로 들은 의향이 없습니다. 유명 유튜브에 있던 정규제와 조갑제가 다 그런 부류들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투표수 개표장에 산출된 각 투표수가 어떤 방지로 중앙선거 관련해 짓게 되는지 누가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고 확인한 방법이었다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 중간에 가정을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모든 조작의 완결분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수가 최종 결과물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수가 조작된 거면 그 안에 조작된 것을 다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아궁이에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온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는 모두 다 조작된 겁니다. 연기인 겁니다. 불을 뗐기 때문에. 불은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처가에서 만나신 분들은 그럴 의지가 없고 선거부정이 본인에게 뭐가 여러분들 중요한지 본인의 생각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갑제실을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정규제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하태경 씨를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이준석 씨를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연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연기가 이렇게 났다. 그런데 연기가 이렇게 난 것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표해왔다.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더 극악하게 조작할 거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추정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고 투표지 분리기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집계 과정에서 보조 db와 메인 db 사이에 조작용 pc를 활용했을 것이고 조작용 pc에 조작 프로그램을 사전에 다 깔아놓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세운 승리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작값을 하나씩 입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도장을 사용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투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의 소위 우파라는 이들은 지지한다 하면 무조건 빠가 돼버립니다. 특히나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비판적 사고와 언제나 감시하는 시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 보일 때는 가차없이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냥 구렁이 땀 넘어가듯 넘어갑니다.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정치인들이란 말이 왜 있을까요? 사탕발림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봐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그거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야 정답인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데이터 뽑아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러 번 방송했죠. 이 두 권의 책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가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동일한 수만큼 플러스 120만 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졌죠. 그리고 조작 방법은 윤 후보하고 정의당의 이름 심상정 후보가 다 표를 빼앗겼죠. 그게 합쳐서 120만 표입니다. 더한 것이 120만 표.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24만 7,077 표 차이로 승리한 거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국 평균의 조작값 15%를 적용했는데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의 조작값이 15% 대신에 5%가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윤 후보가 이긴 겁니다. 만일에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조작값이 전국 평균처럼 15%, 100장당 15장을 이름으로 훔쳤으면 2,900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답이 됐고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걸 보시게 되면 도둑놈들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더 상세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부, 여당, 언론 등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인이죠. 그리고 본인들도 노후에 죄값을 다 치르게 될 겁니다. 그냥 건너갈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현재 공직선거는 최악의 선거 시스템입니다. 저들이 부정선거를 4월 10일 총선에서 대규모로 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과 부부 감옥 보내는 것과 한동훈의 정치적 매장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 이번에 제대로 못 챙기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돌아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필사적입니다. 이쪽은 어버버버하고 저쪽은 필사적인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연간에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필사적이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필사적으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이름 조작을 해야 되는지 그래 신종 조작수법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해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이미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7%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 득표율 객자로 17%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할 겁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알려진 그런 선거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의 그런 은행을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나 생각이 듭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개인 도장을 찍는 거 투표용지에 찍는 것만 하면 위조 투표지를 양산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부정을 많이나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을 인시기로 돌리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게 선거냐 도장을 찍으라고 여러분들 도장이 있는 거지 도장을 인시하는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장을 찍으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 관리관이 이런 투표소 왜 있습니까 투표 관리관이 이거는 정본입니다 투표용지가 이거는 정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뭐 그냥 만신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투표 관리관이 이런 일당 받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파견되고 투표 관리관이 왜 그 자리에 있으니까 투표소에 가면 투표 관리관이 투표소를 책임지는지 않습니까 투표 관리관이 하는 게 뭡니까 진짜 투표에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줄 때 투표용지를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인시기를 돌려가 여러분들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양보하는 국민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쌉니다 이대로 그 의혹이 난무하는 투표 개표 시스템으로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 꼴이 공산국가가 되겠습니다 최종 집계시의 전산이나 수작업 조작하면 끝입니다 집계 조작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거죠 집계 조작이 전면 수계표라는 것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뭡니까 다 위조 투표지를 먼저 투표함을 까가지고 개함해가지고 그냥 그걸 전자투표 불기에 돌리고 그다음에 수계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무엇하고 있나 그래서 권력을 국민이 위임해 주지 않았나 참 한심한 나라다 체제가 거의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금년 총선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라가 검시에 골로 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겠죠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 이런 나라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체력이 지배 체제가 돼가지고 국민을 옥죄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뭐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시스템이 약간 불안해가지고 그동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선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 한번 여러분 브리핑하고 이제 오늘이 1호일이니까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두 번 정도 들었던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선거에 대해서 선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지금 선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라는 부분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뜻하는 것은 왼쪽이 2022년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오른쪽이 이번에 시시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2명만 출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로부터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그대로 더블당의 김성현 후보와 함께 대했기 때문에 좌우의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수묵에 동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딱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숫자의 특성상 난수입니다 난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보이면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값이 교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모집단으로 끌어낸 자집단 표본집단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조갑제나 전규제라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아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여기서 다 판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걸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뭐 사적인 그런 동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차이값이 플러스 5.8 마이너스 5.8인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났다 이걸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성리님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인 숫자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모든 후보별 득표수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규칙을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가 발표한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딱 분석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게 딱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5%입니다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김성현 후보한테 옮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이런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작을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작업을 되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결국은 이 선거 부정 세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2020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25%를 사전투표를 조작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25%를 조작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표에서 12.5%를 훔치고 12.5%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정하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이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겁니다 그게 크게 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2.5%가 아니고 17.5%만큼 늘린 겁니다 17.5% 그게 35%만큼 격자를 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얼마 격자 냈는가 하니까 25%만큼 낸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5%만큼 낸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만큼 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격차 만드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자약한 자들 그러니까 언제 결정됐느냐 선거인수가 확정될 점이 되면은 특정 정당의 부정선거 기획팀들이 이 조작값을 설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직접 진행하는 현장 사람들에게 하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훔쳐 가지고 더하기 때문에 조악한 한두 줄 정도의 조작 프로그램이 조작용 PC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조작값도 입력하지만 때로는 투표지 분류기도 활용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선거가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강서구의 역대 선거 결과입니다 2014년과 2016년은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작값이 제로입니다 2017년 대선은 25%를 조작했고 지방선거는 40%를 조작했고 4.15 총선은 35%를 조작했고 대선은 25%를 조작했고 지방선거는 25%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이제 진행한 분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는 한 30년 정도의 전산 프로그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선거 조작을 다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모든 선거가 지금 다 조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역대 부정선거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이제 열 번째 부정선거인데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는 이번에 열 번째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는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탄핵과 그다음에 대선을 여러분들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한국에서는 권력조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선거 부정세력들이 국제사회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에게 표를 몇 표씩 이러면 배분해 주는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도 지탱될 겁니다 한 50석에서 70석 정도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그러니까 양당제 성격을 가지지만 다당제 성격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적당히 부정선거 세력들이 국제사회의 얼굴을 세우면서 자기의 권력을 영속적으로 가지는 그런 체제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는 가장 풍기점이자 기도에 서 있는 그런 선거가 바로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저는 그냥 4월 10일 총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그냥 끝자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가지고 양정당이 적당히 견제하는 그런 선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인제는 그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묘책을 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방식은 기존에 9번 8번 사용했던 방식과 좀 다른 사전투표 선거인명부가 전산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명 통합선거인명부입니다 그 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여러분들 방식으로 방식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8번 사용했던 부정선거 방식을 포기하고 아예 내놓고 가짜 투표자수를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 한 개 더해주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가 아주 좋은 여러분들 방법을 고안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여러분 뭘 이야기한 거 아닐까 상대방 후보에서는 표를 뺏어야 되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부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한쪽에 몰아주게 되면 위조투표지 제조가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기존의 여러분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이런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숫자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투표지 개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여러분들 뭘 기약했는가 하니까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들이 발표하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이런 꾀를 낸 겁니다 그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기존 방법이 아니고 바로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인 겁니다 사전투표율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방께 이런 더해주는 방식을 여러분 고안한 겁니다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의 15.43%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22.96%고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7.49%를 올렸습니다 뻥튀기 한 겁니다 그래서 3만 7473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쑤셔 넣어주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미리 만들어놓은 3만 7472표 한 표는 잘못 투입된 구부 항목에 들어갔으니까 3만 7472표를 그냥 투표함 속에 쑤셔 넣어가지고 행랑식이니까 사전투표함이 그거를 여러분들 어디를 갖다 뒀는가 하니까 개표수에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개표 과정에서 하자가 별로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의 비슷한 방법을 이 사람들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전면 수계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면 수계표가 3번 4번의 이름들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이게 4번을 3번으로 하고 이게 심사국 수계표를 하겠다 수계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개암 투표소에 들어오는 사전투표함이 전부 다 뭡니까 조작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표는 변함이 없고 더블당 후보의 표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100표면 본인들이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100표를 여러분들 더 얹어줘야 되면 그걸 100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100표 가짜 100표가 여러분들 들어있는 행랑식 사전투표함이 투표 개표소에 여러분들 도착하는 겁니다 개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표하고 위조표가 섞여 있는 것을 여러분 심사부 수계표에서 뭘 합니까 전면 수계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뭔가 아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쑤셔 넣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조폐공사에서 간 나온 이런 표하고 같은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서브용 pc에서 표가 현장에서 집계가 완료가 되면 집계가 완료가 되면 메인 dv로 가기 전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인 수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2022년 총선의 선거인 수가 4430만 명 2020년 대전의 44190만 명 선거인 수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선거인 수만 딱 확정되면 뭡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몇 프로를 조작할 건지 선거구마다 다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한 329만 표 이상 정도가 조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사전투표율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점 7.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산적으로 실물로 든 위조 투표율 그렇게 되면 총 의석수는 더블당의 214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5%를 조작하더라도 203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3%를 조작하더라도 195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이상만 조작을 하게 되면 그냥 더블당 단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범야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탄핵이나 모든 걸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더블당 단독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수도권은 전표입니다 경기도는 58석 가운데 1석 서울 49석 가운데 3석 인천과 압력시 13석 가운데 0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애통해하면서 대통령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국정원이 밝혀낸 세 가지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제3의 장소 외부에서 가짜 투표지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고 선거 결과를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 국정원 감사 어마어마한 감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런 핵폭단급 여러분들 보고서가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이런 당부성 메시지라도 나왔으면 좋는데 전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책무인 국가를 보위하고 이게 전혀 여러분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남자로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한 사내로서 그렇게 비겁하고 소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른 사람이 지금 5천만 6천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 그 양반들의 여러분들 바람이나 소망이나 간절함이나 그 양반들의 여러분들 그런 위기감을 다 묵살하고 결국 대통령이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넘기고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넘기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책임을 앞으로 맨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인은 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만 올라가면 대부분 다 꿈을 꾸듯이 사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소위 선거 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부정선거 세력에게 여러분들 그냥 용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법적인 책임은 물론 역사적 책임을 맨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애통해한 일이죠 그런 대통령이 그냥 현직에 있다는 거가 제가 1960년생으로 대통령하고 이런 동갑내기고 뭐 이제 정치적인 그런 야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폄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그렇게 남을 이렇게 모욕하거나 이런 그런 성량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너무하신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본인은 전혀 뭡니까 그냥 딴짓만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입을 싹 닦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내로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남자로서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식 있는 국민으로서는 윤 대통령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할 수가 있냐의 이야기죠 국민과 국가를 선거를 장악한 체력들에게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모른다? 천만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유를 외치는 윤 대통령의 그 표정과 그 말이 너무나 저에게는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러면서 뭡니까 자유를 외치고 법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무슨 전체주의를 외치고 어떻게 여러분들 저렇게 정치가 여러분들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기가 찬 겁니다 조금 전에 후원해 주신 성리님 엔깔메기님 그리고 찬란한 노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가 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를 이렇게 해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들을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국가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부러진다 해 가지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것이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그 흔적이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변경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해서 여러분들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뭘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한 후보 함께 빼앗고 한 후보 함께 더하고 이번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뻔키게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들한테 특정 정당의 후보 함께 다 밀어줘 가지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부정선거를 실시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선관위는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 밑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소위 토대 근간 대들보는 위조투표지 제조가 가능한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용지의 정품 진품을 여러분들 보장하는 보정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선관위가 인쇄 도장으로 가름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부정선거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씨르다가 선관위 쪽에 양보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12월 27일 날 선관위의 투개표 개선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면 수개표를 겁니다 전면 수개표가 다 뭡니까 수셔 넣은 위조투표지를 다 수작업으로 한 장 두 장 세는 일입니다 그 위조투표지를 세는 작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다섯 번의 이름 재건 표장에서 다 여러분들 대법원의 부장판사와 대법원 직원들이 동원되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들이 던진 실제 이름 투표지들을 다 소각내지 파쇄시키고 인쇄소에서 만드는 채투표지를 모두 다 법원에 줘가지고 그걸 다 이름 센 겁니다 정말 미쳐도 이만 미친 세상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취재하지 않고 덮는 한국의 언론인들도 화 있을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국민들이 유민이 돼서 본인들이 뭡니까 20년 30년 살기기 때문에 퇴직해가지고 다 처절하게 경험할 겁니다 그때 공 박사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 부러지던지 그때 이름 다 알 겁니다 국민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자식들하고 쪽박 차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냐 뭐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죠 거래관계 관금 물량 세금 준조세 건강보험료 모든 것이 뭡니까 법의 이름으로 다 수탈 대상이 될 건데 어떻게 자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두 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 너무나 명료하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아마 공병호 tv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셨을 겁니다 푸정성 그 전문가가 오늘 토요일 날 여러분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편안한 시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그 상황이 좀 반전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오늘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잘라서 내보내는 방송들을 단톡방 같은 데도 좀 공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나라가 아니니까 자기 나라니까 이걸 지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내일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시 한 30분이나 50분 정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재 수입operation 교재 수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